정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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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을 늦게 지 말려 정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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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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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기자 1대3 촬영기자 21ction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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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오늘과 같은 열정과 오늘과 같은 응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여러분들의 자랑이들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엘린 사랑해요 자 지금까지 LG 뉴스 의원단 스탭 보수 시월던 그 의원단장 제 도움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stat 이렇게 음악 밑으로 이 나왔